야, 효율 255? 이거 뭐냐, 이거? 그거 뭐, 그거 갖다 블럭 한 번 건드려봐. 자, 벌써 느낌 왔지? 미니 초스피드로니가? 미니 초스피드로 시즌2입니다. 상자에서 아이템 꺼내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는데 두 번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. 곡괭이 삽, 도끼가 있는데 거기에 효율이 굉장히 높은 레벨로 박혀있기 때문에 흑여석도 한 방에 부서지는, 이 엄청난 흑여석이 한 방이라고? 그러면 오늘은 물 컨트롤 할 필요가 없겠는데, 낙히. 저 뒤에 있는 물 쪽에 익히블럭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 번 캐 볼래? 전략일 수도 있지, 이제 물을 용암을 바로 흑여석으로 만들어서 지옥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양동이로 퍼서 또 지옥문을 만들거나 그거는 뭐 선택의 자유. 자, 나 저번이랑 똑같이 내가 너에게 충분한 연습 시간을 줄 테니까 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록을 세워봐. 1성 115초, 2성 100초, 3성 88초, 보라색 3성 78초. 저번 미니초 스피더란에 비하면 시간이 한 두 배가량 늘었네? 결국엔 양동이가 필요하거든. 도상은 저번이랑 똑같이. 1성 칭찬, 2성 삼각김밥, 3성 치킨, 보라별 초밥. 일단 연습 한 번 해봅시다. 나무를 캐서 제작을 내가 해줘야 되네? 결국에는 해야 돼. 양동이가 없으면 결국은 흑여석을 못 만들거든. 응? 어? 어, 어? 어유야, 잠깐만요! 어유야, 잠깐만요! 아, 참고로 블레이즈 한 방이다. 어유야, 깨에 시원하긴 정말 시원하구만. 어디다가 설치해야지? 어딨냐? 딱 봐도 있을 법한 게 있어 어.. 파고 가야 되네 이것도 요렇게 요렇게 하고 안에 자수전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클리어 야 빡빡한데 많이? 생각보다 어렵지? 야 이거 길이 야 이거 길 잘 만들어야겠다 이거 드래곤이 휘황찬란하게 죽고 있구만 도전 치킨? 아 치킨 도전? 88초? 아 간다 자 상자랑 나무를 도끼로 한 번 캐서 아이템을 얻어주고 나무는 사실 하나만 먹으면 되지 자 돌을 시원하게 돌 캐고 바로 빠르게 만들어주고 어디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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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돼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비됐거든요 석상에 하나가 모자라네 하나 모자란 건 괜찮아 하나 모자란 게 역량이 클 텐데 사실 많이 커? 이거 기다려야 되잖아 어 야 애들이 안 꼬어진다 이제야 양동이 만들었어 아 45초가 지나고 있는데 양동이가 이제 나왔어 아 잠만 아 아야야야야 이거 실전이어가지고 이거 긴장 많이 했네 아아 이거 망했다 조금만 더 빨리 한다면 가능할지도 자 자 7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다면 가능할지도 13초 정도 남았는데 시간 충분하거든 어 제발 야 제발 아하 86초를 지나가고 있는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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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로 그런 거 아니었으면 야 야 이거 화로랑 석탄만 아니었었으면 같겠다 나름대로 루트는 잘 짰는데 근데 이게 손이 좀 꼬였네 아 이게 실전만 들어가면 손이 꼬여요 이게 항상 루트가 완벽해도 아깝네 이번엔 또 치킨, 또 못 먹다가 내 또 미디스피드로 2초